안녕하세요. 한주간 평택지역의 새로운 소식들을 간추려 전해드리는 코너 속의 코너, 인사이드 평택입니다. 저는 인사이트K 아나운서 김유나입니다. 7월 첫째 주 소식 알아봅니다. 평택시는 소사벌지구 내 풋살장 5면, 볼링장 30레인, 실내농구장 3면, 실내 테니스장 1면, 피트니스 GX, 도움 골프 연습장 등이 들어설 민간 복합체육센터 건립을 확정지었습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100만 특례시 도약을 목표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 왔는데요. 마침 스포츠 마케팅 산업 플랫폼 업체인 주식회사 더피치원에서 소사벌지구 죽배동 1원에 복합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민간사업을 제안했고, 지난 10일 건축허가를 완료해 2023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2023년 소사벌 복합체육센터가 완공되면 연간 220만 명의 유입효과가 예상되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운영기간 약 700개의 일자리 창출 또한 기대된다고 하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평택시 평택호 소재 한국근현대음악관은 지난달 27일부터 시청 로비에서 소작유물 동요집 반달을 주제로 특별 전시를 진행합니다. 이번 전시는 탄소중립시대의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정크아트라는 장르와 우리 동요 반달을 접목해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는데요. 전시장에 방문하면 정크아트 뮤지션으로 변모한 아이들의 재치 넘치는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 동요 반달의 오래전 역사와 변천을 알 수 있는 유물자료와 작곡자 윤극영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 일정은 평택시청 본관 로비에서 6월 27일부터 7월 8일까지며, 한국근현대음악도서관에서는 7월 9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지난달 23일 평택시의회는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제9대 평택시의회 의원 당선인을 대상으로 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달 1일 제9대 평택시의회의 출범을 위해 마련된 인사회에서는 당선인 인사와 사무국 직원 소개, 의정현황 설명에 이어 지방의회 운영 및 예결산 심사를 주제로 한 의정특강 등이 진행됐습니다. 제9대 평택시의회는 이번 달 4일 제231회 임시회에서 제9대 전반기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 구성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올 하반기에는 임시회 3회, 정례회 2회로 총 5번의 회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과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평택지역협의회가 지난 23일, 2022년 사랑의 울타리 후원기업 약정식 및 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약정식에는 박윤석 지청장을 비롯한 후원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랑의 울타리 후원을 약속했는데요. 약정식 이후에는 후원기업 대상 현판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사랑의 울타리는 지난해 12월 수원지검 평택지청과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평택지역협의회가 출범한 민관합동청소년 멘토링 프로젝트로 관내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범죄 노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강한 성장을 이끌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송탄소방서는 지난 17일과 22일, 27일 3회에 걸쳐 평택시 고덕면, 진위천 및 경기소방학교 순환구조훈련장에서 여름철 순환사고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하계 순환구조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에는 송탄소방서 구조대원 19명이 참여했으며 안전사고 방지 교육 및 훈련 내용 설명에 이어 구조보트 조작법, 순환장비 사용법, 수중임명검색방법, 잠수줄 신호방법, 팀 단위 수중임명검색 및 구조훈련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상으로 간추린 지역 소식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유나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